자,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 바로 용암이 차오르는 타워! 자, 여기가 바로 용암이 차오르는 타워고요 이 맵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, 고! 후후, 가보자! 용암이 차오르는 건가? 언제 차오르지? 오, 차오른다, 차오른다! 용암 차오르는 거 보여요, 여러분들? 저 용암의 다음에 한 번에 죽는다고 합니다 어, 친구야, 안녕? 먼저 가렴? 오케이, 이러면 돌아가는 것도 그냥 호야, 쳐! 쳐, 쳐! 겁나... 오, 쳐, 파! 점프를 하다 보면 개상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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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뭐야, 이게 노점핑? 점프를 못하는 곳인데? 어? 어, 점프! 어, 점프 돼? 아, 뭐야, 점프 안 되네? 점프 진짜 안 되네? 그냥 가면 돼... 뭐야, 여기 길이 끊겨 있는데요? 뭐야, 이거? 어어어, 가면 안 될 거 같은데? ㅎㅎㅎ 이상한 punk, 텔포가 되는데? 아, 노점핑 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, 이번에 여기서 움직이지 마 텔포 된다,! 움직이지 마 손때! 그렇지, 됐어 자, 이제 여기 넘어가면 되나요?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, 그냥 aja... ㅎㅎㅎㅎ 오호, 엄청 쉽다 아, 이게? 그냥 한찬 남았습니다 아, 친구가 있다 위에 오, 잘하는 친구 있어 좀만 기다려 나도 갈게 얍! 가자! 어 뭐야 뭐야! 여기 발판이 움직여! 어! 어 잠깐만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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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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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빠졌어 뭐야 계속 빠져 뭐야 이거 어! 어! 아 타이밍 맞춰서 점프해야 되나 이거? 어! 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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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게? 어! 어 나왔다 나왔다 뭐야 늪이야 뭐야 어 왜 이렇게 렉 걸레지가 갑자기 근데? 저 오버젝트 때문인가봐 어! 뭐야 이거 아! 아! 자 여기서 이 발판이 점프를 시켜줘 호호!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으면 됐는데 이건 딱 봐도 위험해 보이니까 점프해서 피해주고 뭐야 올라가면서 어 뭐야 열쇠를 찾아오세요 아 여기서 열쇠를 찾아야 되나봐 올라가지고 아 이게 위에 열쇠가 있나본데? 한번 보자 아 열쇠있다 열쇠있다 점프 잘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왔다 어 열쇠 그렇지 열쇠 먹었습니다 자 여기다 열쇠를 넣으면은 오! 열렸습니다 이거 열린거 맞아? 오케이 통과됐구요 아무튼 자 여기도 올라가는거고 자 여기도 그냥 점프해서 지나가주면 되겠죠? 넘어색고 어 근데 용암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됩니다 점! 점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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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떨어지는줄 알았네 그냥 막가면 되는거야 이거? 오케이 으아! 오케이 올라갔다 뭐야 아 이거 벽통가? 아 진짜 안보여 아 시야가 너무 안보여요 잠깐만요 어! 떨어질 뻔 떨어질 뻔 여기도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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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여기도 이렇게 어 용암이 겁나... 용암이 겁나 가까워 잠깐만요 어! 어 뭐야 밖으로 나왔는데? 여기 뭐야 어! 어! 어어! 속도 왜이렇게 빨라 잠깐만! 잠깐만! 어 잠깐만 어! 뭐야 뭐야 어! 어气 떨어지면 죽음이야! 오! 어! 뭐 나 어떻게 온거야 여기 Which Download 아니 용암이 별로 안나왔어 빨리 가야돼 발판 없어지는 발판이었어 그냥 지나가면 되나 이제 아 열려있네 이제 아 이거 세이브 되는구나 이러면 시간 더 벌 수 있죠 용암 한참 밑에 있죠 용암만 나잡아 빼라킴 점프 점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발판이 생기는데 어 생겼다 이렇게 생겼을 때 그렇지 왔습니다 뭐야 이 버튼은 뭐야 눌러봐 뭐야 블럭이 생겼는데요 이 블럭을 밀고 가야되나 가봐 그렇지 아 여기 블럭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네 그렇지 어 잠깐 이거 미끄러운 발판 어 어 으앙 이렇게 끊겨있는데 위에 길보고 따라가기 위요? 아 설마 이거 아하하하하 숨겨진 발판이 있네 위에 보고 맞춰서 가야되나봐 좀 넓게 해가지고 잘 맞춰서 어어 어 어어 떨어질 뻔 X2 윽 어 잘해야돼 잘해야돼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가면 되겠죠 그렇지 클리어 나 지금 용암이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빨리 가야됩니다 어디로 가야돼 요기 벽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이거 가짜 발판인가 아 몰라 가봐 씨 몰라 빨리 용암온다고 어 맞아 맞아 가짜 발판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7칸입니다 미쳤습니다 와 극한의 짬프 그렇지 오케이 여기도 투명 발판 오오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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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지고 용암이 별로 안남아서 빨리 가야돼 이건 또 뭐 해골 뭔데 한방만 하면 죽는거야? 에라 모르겠다 그 잠깐 어어 이야 차 으아 차 안맞았어 한번 한대도 안맞았어 그렇지 그렇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쉴 시간이 없어 용암이 따라오고 있다고 빨리 가야됩니다 여러분들 오오 무서워 무서워 어어 많이 벌렸어 차이 많이 벌렸어 여기는 또 뭐야 아 저기 아파 보이는 블럭이 있구 어어 어어 점프 아 Iya 아 바로 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피가 조금 닿았습니다 오케 OSK 오케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이쪽 맞는거죠 여러분들 와 아직 한참 남았어 큰일이야 아 그래도 차근차근 가고있습니다 차이 많이 벌려났어요 그래도 아 돌아가는 발판 이거 타이밍 맞춰서 지금 점프 지금 점프! 야호호호호 빠리점프 와 이미 겁나 샐리 넘치는데 재밌는데? 내 스타일인데? 이거 또 뭐야 겁나 살벌하게 생겼네 이거 아우ά우AUAAUF아 이게 뭐야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지? 이거 이렇게 튕기면서 통과해야 돼 오! 마! 이쪽으로 있죠 이쪽 멈춰! 멈춰! 멈췄다 멈췄어요 멈췄죠 그렇지 침착하게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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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와 이것도 뭐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거? 경사가 미쳤는데요? 뭐야 어떻게 올라가 점프? 아 점프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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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네 이거 오 후 빠르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오케이 와 이건 또 뭐야 여기 논 스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다 Go 차 아오 뭐야 뭐야 어 미친피칠 걸 어 얘 앞에 가 여기는 왜 뒤로 가냐 어 어 어 잠깐만 언제 점프해야 돼 지금인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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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왔다 어떻게 온거지 대체 와 근데 점점 어려운 구간 나오는거 같은데 큰일났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어 뭐야 뭐야 왜 뚫려있어 뭔데 바닥이 왜 뚫려있지 오케이 여기 다시 왔다 그렇지 근데 여기 어떻게 가는거야 대체 이거 뭔가 타는거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타는거지 근데 그냥 한번 닿아볼게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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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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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걸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또 뭐야 올라가는건가 어 그렇지 어 뭐야 열쇠 4개를 모아오세요 아 미친 열쇠 4개나 모아야 돼 와 저기 하나 둘 셋 그리고 저기 저쪽에 4개 있는거 같은데 일단 하나씩 한번 모아볼게요 그러면은 어 뭐야 갑자기 어두워졌어 어 어 뭐해 이거 시야까지 이렇게 차단하면 어떡해요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이렇게 위로 점프 점프 위로 점프 위로 점프 이쪽인가요 이쪽 맞는거지 오케이 열쇠가 보인다 이거 안보여 하나도 안보여 어떻게 가 아 여긴가 뭔가 투명은 피해야될거 같고 투명은 가짜 같고 오 왔어 왔어 바로 옆에 열쇠있어 그렇지 열쇠 열쇠 하나 먹었다 오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 밝아 오 밝아 일단 문 하나 열자 이거 세이브 되니까 오 뭐야 갑자기 얼굴 뭐야 깜짝 놀랐네 오케이 다음 열쇠 먹으러 갑니다 용암 아직 한참 밑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 오 여기 여기 오케이 두번째 열쇠 먹었습니다 자 두번째 문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세 번째 열쇠 하도록 갑니다 이쪽으로 오케이 세 번째 먹었다 세 번째 문도 열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마지막 용암 별로 안남았어 큰일이야 아 시간없어 시간없어 빨리 안 돼 아 오히려 좋죠 오히려 용암 여유 생겨서 오히려 좋아 문 세이브 됐을지가 문제인데 자 여기 다시 왔습니다 과연 오케이 문 열려있어 그렇지 자 하나만 열면 됩니다 용암은 한참 밑에 있고요 개꿀입니다 좀만 더 가면 돼 그렇지 그렇지 왔어 오케이 네번째 열쇠 클리어 저렇게 해서 마지막 문 따주면은 그렇지 올라가자 후후 예예 하하 뭐야 게임 끝이야 아 끝이 아니었어 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젠장해 대체 엔딩이 어디냔 말입니까 여기 또 뭐야 오 오 점프 잘하고 여기 또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후후 뭐야 점프키 누르면서 가기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일단 한번 가볼게요 점프키 누르면서 가자 오 오 떨어지는 거 아니죠 자격자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괜찮은거 맞아 이거 무서운데 잠깐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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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죠? 그냥 이런식으로 쭉쭉 가주면 클리어 자 여기 건너가주면은 자 이거 밟아주면은 뭐야 어? 배지 획득! 클리어를 축하해요? 오케이! 자 여러분들 용암이 차오르는 타워 깨었습니다 후후 예 근데 이거 뭐야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죠? 어 뭐야 잠깐만 아직 많이 남았어요? 뭐야 끝이 아니었어? 어 그래 저 1번에 도구가 있는데 이거 뭐야? 시크릿 엔딩 출시 힌트 시크릿 엔딩 열쇠를 찾고 끝까지 깨세요 아 시크릿 엔딩이 있구나 여기를 깨야지 시크릿 엔딩을 볼 수 있나봐 아 안돼 안돼 여기서 더 못해 여러분들 이 영상이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다음에 시크릿 엔딩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찾아요 이만! 안뇽